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찜산을 하러 왔어요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이제 나이가 있어서 등산을 하기 힘들까 봐 그리고 체력이 거짓 서윤이를 위해 초보자 코스로 나는 산에 오른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야 엄마는 일전을 좋아했다가 지금은 안 가는데 15년 만에 오는 것 같아 15년? 나는 네가 가방을 여기다 내가 줄게 어디 야외에 가서는 뒷자리 깔고 너나 했더니만 나도 사무자 줄 거야 화나 옛날에 엄마 살던 데는 이런 거 있거든 안녕 엄마가 키가 작아서 너 안 나오겠다 여기서 딱히는 혼나 신청하지 말라고 혼나 오라고 시절 저건가? 누가? 저기? 응 저 오늘 내가 오른다고? 아니 이건 아니야? 모르겠어 이제 내 속도 쫓아야 되는데? 아니, 안 돼 나 진짜 지금부터 있는데 어떡하지? 안 힘들어? 이거 갖고 나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좋을까? 운동을 안 하고 기초 체력을 안 닿아지는 그렇죠? 그렇네 그렇네 나 이거 진짜 어떻게 오르지? 바람이 불어오는 산이 왜 좋냐고 이 순간 때문에 응 막 지쳐서 올라왔다가 딱 쉬는 이 순간 난 모르겠어 안 살려줘 예 어휴 차장도 따라 타는 게 있는데 아 산이 올라올 때 덥다가 바람도 추워 계단이 있네 계단이 있네 계단이 있네 근데 올라오니까 날씨가 좋아졌어 하늘도 봐 왜냐면 내가 날씨 요정이거든 알아? 우리 그때 공간에서도 교복 입었을 때 딱 작은 비 그쳤다가 다시 왔었잖아 비도 없다고 멈췄어 날씨 요정 맞네 날씨 요정 맞네 어, 그러네 안 벽 둔방 아니야? 뭐야 이거 어떻게 가? 그냥 가지 말고 소연아 땅을 잘 보고 어디를 디디면 더 편안할까 생각하면서 가 위도 못 보고 앞만 보면서 그냥 산으로 눈치고 이것도 안 보고 아주 가네요 그냥 소연아 보고 싶다 얼굴 좀 보여다 혼자 가기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이게 진짜 정상이구나 엄마, 얼른 와 어디야 보고 싶었어 어? 보고 싶었어 얼른 와서 나 물 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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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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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너무 슬프다 야, 나는 야, 나 진짜 야, 나 진짜 이렇게 하자 응 나 엉덩이 털어줘 엄청 많이 묻었어 흰 옷에서? 어 흰 옷에서? 아니, 흰 옷은 안 오던데 그럼 됐어? 완전히 묻어서 있어 아직도 나 지금 싫은 거 때리는 거지 아 괜찮나? 어 괜찮나? 경찬입니다 엄마 어? 나 정상 무슨 상이든 간에 정상을 처음 와 지금 아, 그랬어? 어 왔네, 왔어 르도 사진을 찍어줄게 어떤 사진? 그거 알지, 엄마? 그 즐거운 마음으로 아자아자 파이팅 약간 이런 느낌 알지, 알지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틀리게 들고 왔던 거를 틀리자 간단한 도시락을 싸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유부초밥을 이렇게 안 먹어요 왜냐면 이렇게 밥 유부 안에 밥을 넣기가 귀찮아서 밥 따로 유부초밥 따로 먹는데 이렇게 하는 건 참이네 안에 뭐 있어? 아 물 왜? 젓가락이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챙겼다 어? 엄마 봐봐 어? 아빠가 챙겨놨어 아빠가 같이 챙겨줬어? 다 내가 엄마를 몰래 응 응 응 말이 안 나오는데 응 엄마 힐링코스 어때? 힐링코스 아니고?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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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모노모양이네 아 모노모양이네 아 모노모양이네 왜? 밥이 집었는데 말캉하지가 않고 딱딱하네 이렇게 딱딱한 거 이렇게 있다고 두근두근하는 내 맘 왠지 싫지 않네 고마워 고마워 딸딴 물이 너무 잘 잡았다 그래? 딱인데 아빠가 챙겨줬어 응 그러니까 역시 산을 많이 다녔던 아빠의 이 성년지면 있었네 응 차려 자세히 문화 한번 먹어 겸손하게 지금 겸손하게 지금 겸손하게 지금 겸손하게 지금 겸손하게 지금 겸손하게 지금 응 응 응 너나 올라오니까 힘들어? 응 근데 너는 처음에 힘들다 그러더니 응 다람쥐처럼 잘 올라오더라 자 하나에 양 먹을게 너 먹어 아니 엄마가 먹어줘 응 내가 양 먹을게 먹어 내걸로 아니야 우와 응 뭐야 다시 왔어 놀아서 다시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갑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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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근데 진짜 많이 하셨어 이쪽으로 갈까? 끼리다 싶으면 그냥 반대끼리로 아 하하하 하하하 아 글로 내려가면 되나? 뭐야 엄마가 나한테 이쪽으로 말했네 하하하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의 손을 가만히 해 내 손을 가만히 해 끝 아 정말 끝 정말 끝 정말 끝 진짜 끝이 맛있는 거지 잘 했어 와 아 상장 느낌이다 잔치국수로 이 로망은 먹고 거기서부터 정상에 올라가는 거야 그거 먹고 싶어서 손 타러 가서 네, 감사합니다. 먹어봐, 소연아. 바람 불고 막 이럴 때 먹으면 좋지 좋지. 비교를 하라고? 비교를 할 수가 없지. 대권적으로. 잠깐만. 아까는 정말 배고팠어. 아니, 아까 정말 배고팠어. 맛있게 먹었어. 너 살려면 진짜 조금 좋아. 아, 아쉬워서 다 먹고 싶은데 끝이. 왜? 그래서 어물때는 정말 두 그룹도 사 먹은 적 있어. 맛있다. 맛있다. 이거 진짜 산에서 딱 위에서 먹었으면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 위에서 딱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. 정말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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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叫做. 맛있다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